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소멸됐던 나치의 잔재들이 1970년대에도 남아 이루지 못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성사인 국무부 차관 비프 심프스넥 바베큐 파티에 초대된 칼 호시와 그의 아내 헬렌 칼은 성사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소개시켜주는데 비프를 만난 헬렌의 상태가 어딘지 이상합니다 비프를 백정이라고 부르며 공포해지는 헬렌 여기서 헬렌이 말한 백정은 바로 나치를 말하는 것이었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행동하던 비프는 죄 없는 자신의 아내와 모든 목격자들을 살해합니다 나치의 잔재들이 정체를 숨기고 재개를 노리고 있는 이곳은 1970년대 미국 너드 같아 보이는 고등학생 조나는 브루클린에 살며 뒷골목에서 소소하게 액을 팔며 용돈을 벌었는데 나치가 소멸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이곳은 아직 인종차별이 존재했고 마약은 있지만 힘이 없어 만만한 조나는 늘 인종차별 양아치들의 먹잇감이었죠 언제나 그런 조나의 곁에 있는 건 그의 할머니 루스였습니다 조나의 꿈은 그저 할머니와 함께 굶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였고 그러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였지만 할머니는 똑똑한 조나가 당장 눈앞에 돈을 위해 범죄의 길이 아닌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기 바랐죠 그런데 그날 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고 할머니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하는 걸 목격합니다 그렇게 하나뿐인 가족을 잃은 조나 장례식이 끝난 뒤 할머니의 오랜 친구라는 사람이 조나에게 다가오죠 마이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스와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만난 사이였고 그때 루스에게 목숨을 빚은 적이 있다 하는데 떠나려던 마이언은 조나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루스에게 진빛을 조나에게 갚겠다는 마이어가 떠나고 그날 밤 조나는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 의미를 알 수 없는 메모와 전쟁 당시 할머니가 나치의 손에 부모님을 잃었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죠 나치의 손에 죽을 뻔한 할머니를 구했던 건 바로 마이언이었습니다 마이어의 말과는 다르게 두 사람은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 이미 만난 사이였는데 그때 할머니의 비밀상자 안에서 단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단검을 들고 조나가 향한 곳은 지역을 주름잡는 갱단 헬 데빌스의 아지트였죠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던 조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약을 대가로 내놓겠다고 하지만 현장 단속에 딱 걸려 경찰에 체포됐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마이어의 말을 기억해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의 저택에 초대받습니다 마이어는 생각보다 훨씬 부하와 권력을 지닌 인물 같았고 빌린 보석금을 갚을 필요 없다며 대신 제안한 건 바로 같이 체스를 두자는 거였죠 사실 마이어가 체스를 요구한 이유는 나치였던 인물 리이터의 이야기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나치들은 인간 체스를 통해 포로들끼리 죽이게끔 만들었고 그렇게 할머니의 동생은 체스를 빙자한 리이터의 학살 행위의 희생양이 되었죠 할머니가 겪었던 가족의 죽음에 조나의 분노가 올라오던 그때 마이어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저택을 구경하던 조나는 어딘지 퍼즐처럼 보이는 장치를 발견하죠 이런 걸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조나는 결국 퍼즐을 맞추는데 그러자 책장 하나가 열리며 등장한 비밀스러운 문 조나는 그곳에서 할머니의 살인사건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이어가 단서에 대해 설명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자 범인이 찍힌 사진을 훔쳐 달아나버리죠 조나가 마이어에게서 도망치고 있던 그 시각 플로리다주의 FBI가 출동했습니다 백인 남성들로 이루어진 70년대 FBI에서 인정받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하는 요원 밀리는 나사의 연구원이었던 그레테 피슈의 사건을 맡게 됐는데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밀리는 샤워기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예상대로 사건 당해 그레텔의 집엔 백안 수리공이 다녀갔었는데 알고 보니 존재하지 않던 백안 회사였고 번거로운 범행 방식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밀리는 작은 정보라도 얻기 위해 사건 현장인 그레텔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레텔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넘겨보다가 사진 하나를 발견하는데 다름 아닌 히틀러와 젊은 그레텔이 사이좋게 찍은 사진이었죠 한편 훔쳐온 사진을 들여다보던 조나 사진 속 차에 붙어있는 문양과 할머니의 상자 속 메모에 있던 그림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내는데 이 문양은 동네 장난감 가게의 로고였죠 그렇게 조나는 직접 장난감 가게를 찾아가 사진 속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눈앞에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이 있다는 생각에 당검을 빼들은 조나 그때 풍성 그림과 함께 있던 메모 속 흉터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흉터라는 걸 깨닫습니다 동시에 마이어가 들려준 이야기 속 나치 간수의 흉터라는 걸 알아차리지만 기회를 노리던 가게 주인 안이 리히터의 전기충격기에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체를 숨기고 살던 전직 나치 간수인 리히터는 루스가 자신을 쫓았던 이유를 물으며 조나를 고문하지만 조나는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리히터가 계속해서 밭으로 고문하던 그 시간 가게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리히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숨어있던 조나는 다투로 리히터를 습격하고 조나는 도망칠 각을 쟀지만 결국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싸움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여본 적 없는 조나가 밀리던 그 순간 조나 대신 리히터를 처리한 정체는 마이어였습니다 알고보니 마이어는 조나의 할머니 루스와 같이 미국 전역에 숨어든 나치들을 찾아내는 일을 했었고 리히터도 그 대상 중 하나였죠 조나의 할머니는 시장에서 수용소에 봤던 나치 의사를 마주쳤었습니다 과거 저질렀던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 없이 미국에서 숨어사는 나치들이 더 있을 거라 생각한 루스와 마이어 국가가 하지 않은 일을 대신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은 그렇게 숨어있는 나치들을 처리하는 나치 사냥꾼으로 활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거한 나치리스트에서 발견한 낯익은 이름 여섯 번째로 제거된 나치가 바로 밀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 그레텔 피셔였죠 이때 말한 나치 화학자가 바로 그레텔이었던 것이고 그레텔은 마이어에 의해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어간 유대인들과 동일 수법으로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때 얼굴이 잘 나와있지 않은 타겟의 사진이 조나의 눈에 들어오는데 마이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된 조나는 자신도 자경단 활동에 합류를 부탁하죠 조나의 요구를 거절하려 했지만 자신보다 먼저 리이터를 찾은 조나의 뛰어난 기억력과 추리능력을 높게 산 마이어는 결국 나치 사냥에 그를 합류시킵니다 그렇게 자경단에 합류하게 된 조나 혼자였던 그는 그렇게 새로운 단체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때 이들의 제거 대상 중 하나는 정체가 들통나자 자신의 가족까지 죽인 국무부 차관 비프 심프슨도 있었죠 나치 잔당들은 미국의 고위 관직까지 침투해 있었는데 심지어 대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명령 아래 비밀정치 활동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범죄 현장 청소부터 살인까지 하는 나치 보병 트래비스 리치는 하원의원 딕 마셜을 만나러 갔는데 나치들이 원하는 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표는 남미 대륙 무역 제재에 관한 투표인데 나치의 계획대로 무역 제재가 해주된다면 남미의 자원들이 예전보다 미국으로 더 쉽게 들어오죠 큰일을 해낸 트래비스는 이번 일로 능력을 인정받아 대령이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령은 트래비스에게 살해당한 나치 추종자 그레텔 남매에 관해 알아보라는 새 임무를 주죠 대령의 최종 목표는 미국을 나치 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숨어서 편하게 사는 나치를 처단할 뿐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직 알지 못하는 나치 사냥군들 영국의 비밀정보국 요원이었던 수녀 해리엇은 조나의 합류를 반대하고 세 멤버의 합류로 논쟁이 오고 갈 때 조나는 장난감 가게에서 가져온 리이터의 편지를 발견하고 암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하죠 마이오가 조나를 데려온 것은 나치 사냥꾼이었던 할머니가 만든 나치 정보실 방주였습니다 조나는 방주에서 할머니의 흔적을 보며 잠시 그리움에 빠지고 첫 임무로 방주에 있는 자료들 중 카롤 호슈 테더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레텔 사건 담당 형사 소머스를 찾아온 밀리 화학자인 그레텔이 자신의 발명품으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는 그녀가 나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밀리는 그레텔의 유일한 가족인 오빠 한스 피셜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나치 사냥꾼들의 첫 타깃으로 죽은 상태였죠 취미가 유대인 아이들의 생리 발치였던 나치 의사에게 땅 맞는 죽음을 주었던 사냥꾼들 이때 밀리는 동생 그레텔 보다 먼저 죽은 한스 또한 나치였을 것이라 직감하고 아직 흔적이 남아있는 한스의 방에서 나치 문양과 함께 발치된 치아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사냥꾼들은 드디어 루스가 만난 생존자들의 인터뷰에서 홀슈테더의 기록을 찾았는데 수용소에서 라디오 엔지니어로 있었던 홀슈테더는 강제로 수용자에게 노래를 시키고는 말도 안 듣는 이유로 사사에까지 자양했던 나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성공한 표로듀서로 활동 중이었죠 홀슈테더의 집에 가정부로 잠입한 해리옷의 주도하에 사냥꾼들은 타깃의 집에 잠입했고 연주에 심치해 정심없는 틈을 타 집안의 CCTV를 목통으로 만든 다음 홀슈테더를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에 대한 심판을 이어가던 그 시가 로니가 수상한 통로를 발견하고 비밀의 문을 여는데 성공하는데요 그곳엔 홀슈테드가 다른 나치들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라디오 기지가 있었죠 하지만 막상 방송 중인 내용은 독일어로 된 자장가였는데 마이언은 홀슈테더 사사를 멈추고 방송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 하는데 도마까지 터진 홀슈테더는 진심으로 아는 정보가 없는 듯 했죠 머레이의 부름으로 마이어와 조가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조나는 그에게 물을 주게 되고 조나의 경계를 품 그는 기습을 시도합니다 조는 조나를 구하기 위해 결국 홀슈테더를 쏘고 벽을 통과한 총알은 라디오 기계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방심한 조나 때문에 정보를 캐내야 했던 홀슈테더 그리고 방송 중이던 라디오 장비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최악의 상황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듯 전화는 말없이 끊어지고 무언가 몰려오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죠 그런데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충격에 조나의 멘탈은 제대로 털렸습니다 마이어의 노력에도 무너진 멘탈을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만 같죠 같은 시각 대령의 명령으로 나치 살인을 조사하고 있던 트래비스는 그레텔 사건 담당 형사 소모스를 찾아왔는데 눈앞에서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본 소모스는 결국 밀리의 존재를 발설합니다 같은 시각 사냥꾼들에게서 도망친 조나는 하모니의 편지들을 읽으며 그녀가 수용소에 있었을 때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었죠 나치는 각자의 수용번호를 서로에게 새기게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루스에게 희망을 주던 존재인 마이어는 저장가에 숨겨진 암호를 알아내려 했고 같은 시각 조나를 찾아온 할머니의 친구 그는 할머니가 맡겨놨던 전쟁범죄 생존자 보상금을 조나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과거 할머니의 수용소 수감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할머니는 조나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강단했고 용감한 사람이었음을 알아갑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와 다르게 도망친 자기 자신이 실망스러운 조나 그럼 그에게 마이어가 찾아왔죠 마이어는 나치 사냥의 당위성에 대해 주장하지만 지금의 조나에게는 그저 살인을 합리화하는 말로 들릴 뿐 조나는 그렇게 다시 나치 사냥을 몰랐던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하죠 그 시각 밀리는 그르테 같은 피해자들을 찾아 사건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그 피해자들 중엔 장난감 가게에 방치되고 있던 리이터도 있었죠 밀리는 각자 다른 방향에서 난 상처를 보고 살인범이 두 명이란 걸 알아냈는데요 문제는 사건 현장에 밀리를 미행한 트래비스가 잠입해 이 정보를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조나의 옷을 발견한 트래비스는 동료 나치를 죽인 조나를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트래비스가 대령에게 충성하고 있을 때 밀리는 리이터가 그르테가와 같은 나치였다는 것과 자신을 찾고 있던 조나의 할머니를 감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조나와의 연결고리를 찾게 됩니다 한편 사냥꾼들은 처리 완료한 나치 리이터와 호슈테더가 똑같은 630번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알아냈는데 그 열쇠는 7위 국제은행에 있는 금고 열쇠였습니다 그렇게 해리 어시 나치가 은행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시각 민디와 머레이는 저장가에 숨겨진 암호를 풀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조나가 두 사람을 찾아왔죠 조나는 할머니가 죽고 나서야 몰랐던 할머니의 모습들을 알게 된 상황과 마이어의 관계성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일 알고 싶었던 것은 과연 자신이 할머니가 갖고 있던 투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였죠 하지만 조나가 떠난 뒤 미심쩍은 말을 꺼내는 머레이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언성이 높아지던 그때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모스 부호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치가 케네디 대통령 암살은 물론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의 암살 시도에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심지어 곧 다가올 테러 명령 사실까지 알아내죠 한편 조나가 일하던 만화 가게로 트래비스가 찾아왔습니다 조나를 찾는 트래비스의 물음에 친구 푸틴은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가게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특수 요원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같은 시각 잠깐 자리를 비웠던 조나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 환영을 보게 되고 뭔가 잘못됨을 느끼고 환영을 따라간 곳에는 친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나는 직접 친구의 복수를 하기 위해 바로 사냥꾼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루스를 죽인 리히터는 처음부터 타겟이 없기에 다른 이야기였지만 마이어는 친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나치 사냥을 하겠다는 조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세게 나오는 조나를 말릴 수는 없었고 결국 헤리엇과 7A 은행에 들어가기 위한 전복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나는 또 한 번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루스가 나치에게 대항한 이후 그녀가 흥미를 느낀 늑대 비엘 헬림은 진료실에 비서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그녀에게 접근했었고 루스가 철벽을 치자 그녀의 관심이 쏠려있던 마이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조나가 마이어에게 들었던 것과 다르게 빌 헬림은 루스의 주요 표적이었던 거죠 혼란스러운 조나처럼 잠입 작전 또한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사냥꾼들은 헤리엇이 손에 넣은 은행 도면에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방이 있음을 알아냈죠 대회적으로는 연예인인 로니가 이름 없는 방에 접근이 가능한 은행 지점장에게 접근해 열쇠를 복사하는 데 성공한 로니 금고를 찾는 계획은 순조로운 것만 같았는데 사건을 쫓던 밀리가 드디어 조나의 흔적을 쫓아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조나가 할머니의 복수를 직접 하려는 것을 직감한 밀리는 먼저 손을 내밀지만 조나는 이를 거절하고 그렇게 금고를 찾는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경비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CCTV를 전부 꺼버린 다음 로니가 은행 강도인 척하며 헤리엇을 인질로 삼아 경비원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던 그 시각 다른 사냥꾼들이 630번 금고를 찾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조나가 방의 실제 면적이 너무 작다는 걸 눈치채고 통로를 통해 숨겨져 있던 지하로 내려간 순간 사냥꾼들은 나치들의 장멸 창고를 발견합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을 몰살시켜 빼앗은 보석과 예술품들같이 엄청난 규모의 재산이 가득 있었고 조나는 그곳에서 눈길을 끄는 반지 하나를 발견하고 민디는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장물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사냥꾼들이 계획을 성공시키고 며칠 뒤 취리의 은행장 하우저를 찾아간 마이요 하우저는 바로 나치의 부탁을 받고 장머를 숨겨주고 있었던 공범이었는데요 발뺌하기 바쁜 하우저 앞에 조나가 찾은 반지를 들이밀자 금고의 주인에 대해 곧장 실토합니다 금고 주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악명높은 나치 의사였던 하우프트만 그리고 하우저는 그에 대한 공포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대로 죽음을 선택하죠 한편 같은 시각 국무부 차관 비프는 미국 상무부 차관 포아니타 크랩스를 만나러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역법안 철회를 요구하던 그가 갑자기 제재 철회를 중단하자는 부탁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 나치가 이 무역법안 제재 철회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남미에서 실행된 나치 실험의 결과물들을 쉽게 미국으로 운송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중심에는 아르헨티나의 본사를 둔 식품 대기업 쉬들러사의 CEO인 카타리나가 있었습니다 대령의 오른팔인 그녀는 비밀리에 홀로코스트를 설립하려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식품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쉬들러사의 남미 연구시설에선 사실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대량 살상무기가 개발되고 있었죠 나치에게 있어 중요한 과정인 이 실험을 지금 비프가 가로막은 것입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안전하게 더 많은 권력을 쥐기 위함이었는데 비프가 위험한 도박을 걸고 있는 그 시각 사냥꾼들 아지트의 와인은 조나 사냥꾼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고 사냥꾼들은 하우프트만을 잡기 위해 수용소 시절 당시 그의 주변 인물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냥꾼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개명까지 하고 미국에 숨어서는 딜먼과 벨린저를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바다에서 오래 버티는 방법을 찾기 위해 무고한 유대인들을 고문했던 딜먼 딜먼이 진짜 나치인지 확인하기 위한 필체 확인에 들어가고 그가 이들이 찾던 나치 츠바이게이트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한 뒤 우선 물러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벨린저를 찾아온 사냥꾼들은 결박부터 해주며 대면하는데요 자신이 틸다가 아니라고 우기는 벨린저에게 다소 더러운 방법으로 그녀를 압박하며 하우프트만의 행방을 묻죠 한편 딜먼을 미행하던 조나이 팀 그를 박인하고 폭죽이 터지는 틈을 타 납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파우프트만의 정체를 추궁하는 사냥꾼들에게 나치의 무기 실험 계획 사실과 미국 정부가 전쟁이 끝난 후 나치 과학자들을 불러모았다는 것과 심지어 나치 과학자 중 한 명이 지금 이 축제에 와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는데 그러자 해리엇은 조나와 조에게 딜먼의 뒷처리를 맡기고 축제에 숨어있는 나치 과학자를 찾으러 가겠다고 하죠 하지만 찾아낸 나치 과학자를 바로 죽이지 않는 해리엇 그리고 같은 시각 딜먼을 처리하고 차로 돌아가던 조나와 조는 나치 과학자를 태운 해리엇이 도망치는 것을 목격하죠 자경단 멤버들의 돌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강제로 분뇨를 먹었음에도 벨린저는 자신의 정체와 하우프트만의 행방을 밝히지 않는 것도 모자라 그녀가 마이어에 대한 얘기를 말하려던 순간 마이어는 벨린저의 입을 영원히 닫아버렸습니다 긴 고문에도 얻어낸 것은 없는 사냥꾼들 소지품이라도 덜어 정보를 얻으려 했고 벨린저의 일기를 발견하죠 그렇게 벨린저의 집을 떠나던 그때 갑자기 이들을 습격한 것은 다름 아닌 트래비스였습니다 트래비스는 하루빨리 대령에게 인정받길 원했고 나치 살인사건 용의자인 마이어를 미행하던 대령의 부하 3명보다 먼저 마이어를 찾아온 거죠 얼른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싶어하는 또라의 트래비스 때문에 마이어와 로니는 황급히 도망치게 되고 옆자리에 나치를 태운 해리엇도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는데 과연 해리엇의 돌발 행동엔 어떤 비밀이 숨어있고 곧 다가올 나치 테러의 날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아마존 프라임의 오리지널 시리즈 헌터스 시즌1의 6화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겐 조동필로 알려진 호러장인 조던필 감독이 책임 프로듀스로 참여한 작품인데요 미국에서 정체를 숨긴 채 홀로코스트를 꿈꾸고 있는 나치와 그런 나치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란 기발하고 도파민이 도는 상상력에서 시작한 드라마는 특히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의 취향에도 딱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쿠엔틴 타란티노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과 같이 재치있는 서스펜스를 떠오르게 하는 연출과 말이 필요 없는 배우인 알파치노를 필두로 펼쳐진 긴장감 도는 배우들의 연기는 극의 몰입도를 높여줬죠 또한 1977년에 실제로 존재했던 유대인 인권단체인 사이몬 퓨젠탈 센터를 기반으로 나치 잔당이 남미에 은신을 했었고 미국 정부가 나치에 협력한 과학자들을 연구소로 불러왔다는 사실을 각색한 서사는 드라마를 더욱 풍부하고 흥미롭게 만들었는데요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홀로코스트에서 일어난 일들을 너무 자극적이고 편향적으로 묘사해 유대인 단체의 반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복수극으로 말도 많았지만 동시에 통쾌한 카타르시스와 연출로 전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드라마 헌터스 총 11화로 구성된 해당 작품은 아마존 프라임에서 시즌1의 남은 에피소드를 확인해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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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